어머 나랑 얘기 좀 해요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무슨 뜻이에요? 칫솔 두 개 들고 어디 가냐고요?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? 왜요? 나하고 누구요? 설마 아줌마요?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 일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니? 이게 모른척할 일이에요? 업둥이라면서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검사하려는 거 아니에요? 고모 좋아 네가 다 안 이상 숨길 이유가 없겠지 맞아 너랑 네 아줌마 유전자 검사할 거야 왜요? 네 아줌마가 신장 재궁자란다 그 신장 누구한테 갖겠니? 아줌마가 나한테 신장을 이식해줬다고요? 명주 엄마는 반년을 기다려도 찾지 못하는 그 신장 넌 쓰러지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거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 그동안 언니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친자 확인하려는 거야 야 근데 뭐 잘못됐어? 난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윤주야 윤주야 이 애가 왜 이래? 야야 정신 좀 차려봐 어? 뭐야 119 119 잠깐 잠깐 기다려 병원 싫어요 싫어요 정신이 들어? 싫어요 병원 네 꼴 보니까 안 되겠다 명주 먼저 어 명주야 너 지금 집으로 올 수 있어?